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제목 느낌 오죠? 느낌 막 오지? 또 난리 나겠네? 어반님! 여행하지 마세요! 여행하지 마세요! 신인데! 자 오늘은 여대가 아니라 여자가 문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도 한참 뿌리하고 넥슨 사태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대한 여론전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은 약간 통일된 느낌이 있지. 자남들은 전부 다 통일된 느낌이 있는데 자여들 같은 경우도 그 나름대로 통일된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하나 확실한 거는 기레기들은 확실히 좀 약간 빠미 편으로 많이 스탠스를 굳히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이상할 건 없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블라인드에서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거든. 그 여대는 좀 걸은다.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게 SBS 뉴스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참 요새 보면 기사 참 되게 쉽게 쓴다. 그치? 옛날에는 막 새벽에 아침에 대통령 앞에 연희동 주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김치찌개 얻어먹고 그러면서 기사 쓰고 그랬는데 요즘 기자들은 그런 낭만이 없고 내가 보기엔 나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되게 유명한 인터넷 찌라시의 기사들 있잖아. 기자들 소보미라든가. 그치? 나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럼 나도 이제 기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렉카 기자 어반입니다.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블라인드 글이 결국에는 SBS에 올라오면서 고용노동부까지 출동을 한 게 되게 좀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걸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SBS 뉴스에는 채용, 셩, 차별, 의욕 확산, 실태조사, 착수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 마크가 꽉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글 하나때 딱 글을 그냥 그대로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빠미 때문에 자여들을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무슨 부동산 신탁에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하는데 자여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좀. 크크. 이번에 넥슨 사태에 보니 게임에서도 이제 자여점을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염증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감이 알겠지만 넥슨에서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자여들 자체를 약간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자여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 왜 너희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냐고.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근데 그 뒤로도 그런 거야. 뭐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리고 아는 회사들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 이런 얘기가 올라와서 요게 난리가 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성차별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30대 직장인은 단순히 어떤 출신이냐 아니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시대 역행적 사고라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대 직장인은 너무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당당하게 공개적인 사이트에 그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뭐 요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가가지고 이제 철퇴를 때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야. 근데 되게 웃긴 거는 해당 회사는 그런 거야. 어? 저희 회사는요. 서류에 남성, 여성도 아예 표기가 안 되고요. 학교도 없고 우리는 블라인드 채용해. 약간 어리둥절한 그런 반응이야. 그래서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뻥칼을 친 게 아닌가. 뭐 그런 약간 그렇게 보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우리 박성웅 노무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런 글을 올려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들은 기업의 근로 환경과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항상 나오는 게 남녀고용평등법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파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자남자율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얘기하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 실제로. 내가 황과장한테 들은 소리인데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는 내가 다음에 얘기해줄게. 이거는. 진짜 재밌는 소리네. 다음에 얘기해주고. 결국에는 기사의 마지막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조진다. 차별을 없애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덧글에 이 기사 덧글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좋아요가 2900개 제일 많았어. 그리고 그 뒤로 여대가 도움이 되면 일부러 찾아서 더 뽑았겠죠. 일종의 불량률로 인식을 하는 거다. 평상적인 전기차 평균 불량률이 4%인데 A국가에서 나온 전기차가 오작동률이 10%라면 자연스럽게 A국가에서 만든 전기차는 안 타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득이 되니까 방관하고 무기나고 안 보이는 곳에서 평가시 들어줬던 흐름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부터 다 맞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대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공공론학에 퍼지면서 충격을 준 게 큰 탓이다. 그래서 여대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겁나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상이 불순한 사람을 합격시켜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과 트러블이 100% 예상되는 자를 합격시키고 업무 성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잠재적 문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왜 여대를 거르는지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여대 취업률은 제일 낮게 나오고 있잖아. 지금에서도 제일 낮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이미 2015년 그때부터도 상태가 안 좋은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일부러 안 뽑았습니다. 그때부터 안 뽑았어.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이제 그 이제 문크에 그 강점기가 시작되고 터지면서 그러면서 더 가속화가 된 거지. 그리고 기업이 하나가 완전히 통째로 골로 가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 그래서 나는 아직도 GS가 기분 나빠서 안 먹어. 난 아직까지도. 나도 알고 있어. 그 GS 점주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걸 어떡해. 맞아. 불편하면 안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본 것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팀이나 이런데 대놓고 장난 많이 쳤잖아. 그러면서 회사가 휘청거리는 걸 보다 보니까 사람 한 명 잘못 뽑으면 그냥 부서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팀이 해체되는 그게 아니라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보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더욱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은 예쁘게 하지. 평등, 평등,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별하지 마라, 평등하지 마라, 결과는 정유로울 것이다. 이런 싹소리들 오지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까지 싸워와 10년 넘게 쌓여온 결과란 말이야. 그런 자유이기주의의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와서는 그냥 말 그대로 여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유라는 성별 자체를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직종을 안 가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스크가 해체할 수 있는 게 해체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마트에서 캐시를 뽑는다. 그러면 얘들이 사고 쳐봤자 어떻게 뽑을 거야. 그러면 일자라는 자유들을 뽑는단 말이야. 그걸 더 잘하잖아. 뽑게 되는 건데 그런데 리스크가 좀 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 성별 자체를 거르게 되는 것들. 그래서 엄청 많아. 이게 내가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을 정도로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업계의 증권협화 등을 많이 알고 있잖아. 내가 들은 것만 한 트럭이고 그리고 이거는 굳이 내가 들은 주변대로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실제로 기업 체형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안 뽑잖아. 그러다가 벌금 받고 그랬잖아. 하나은행. 하나은행만 맞은 게 아닙니다. 금융권은 여러분 남자랑 여자의 능력 차이가 거의 안 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도 이제 거르게 된단 말이야. 왜? 말 그대로 그거 자체가 거르는 섹터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게 뭐다? 우리가 진짜 차별주의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확인된 그런 빅데이터로 지지지. 빅데이터의 결과값이 같은 돈 주고 뽑을 거면 뭐로 뽑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자유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바꿔야 돼요. 바꿔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의 옛날에 흑노예들이 있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흑노예들이 미국 자유들보다 참전권을 더 빨리 얻은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 흑노예들은 전쟁 나면 가서 싸우니까. 가서 와칸다 포에버 외치면서 싸우니까. 목성 걸고 참전권을 자유보다 더 빨리 가지고 있었어. 옛날에는 자유들은 참전권이 없었어. 전쟁 참여하고 그런 거 없잖아. 보호만 받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때 똑같이 미세를 나르고 싸우고 그렇게 맞딜하면서 자유들이 그러면서 자유들이 참전권을 얻게 된 거란 말이야. 책임과 의무는 동등하게 가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그게 아닌 거야. 전부 다 차별이다, 차별이다 얘기하면서 피해식 주입시키고 꿀만 빨아먹고 그리고 일은 하게 주랑 난 생리 터져서 일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내 나이가 마흔인데 마흔인가? 윤석열 나이로 내가 마흔인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다. 한 40대인데 내 주변 자유들도 그러면 거의 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야.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자급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런데 걔네들도 자유들을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대남들 지금 상태 안 좋아. 그런데 이대남부터 더 힘든 게 이대녀라는 거야. 그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오락할 때 나는 한 10년도 넘었다. 한 20년 전부터 나는 오락할 때 일부러 자유들을 안 뽑아봤어. 나는 오락할 때 되게 헤비하게 하거든. 그런데 헤비하게 하면 남자들은 잘 따라온단 말이야. 야, 이거 출첵 안 하고 이거 숙제 안 하면 너희들 강퇴다, 이거. 내가 한 번 봐주는데 두 번째는 바로 강퇴다, 이러면서 남자들은 진짜 잘하거든, 진짜 잘하거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매끄럽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일이잖아. 남자들한테 일은 목숨과도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자들한테는 그렇지가 않아. 뭐 이해는 해. 왜? 젊을 때 열심히 일해봤자 뭐하냐는 거지. 젊을 때 여자는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건 막 이게 야, 너 이리로 와. 너 내 남자가 되라. 휘두르면서 그냥 전설의 포켓몬 하나 더 잡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일을 적당히 안 하는 거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결국엔 그것도 이제 엔가이 해야 되지. 엔가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터져요. 사회. 진짜 뭔가 지금 당장 여초 집단을 봐도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가 없잖아. 공무원부터 교사부터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진짜. 이런 것들이 소차리가 관자되면서 터지는 건데 아직까지도 여기서 뭐라고 해.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시조까지 왔어. 망구까지 왔단 말이야. 골든샘이 됐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결국엔 망해도 뭐라고 할 것 같아. 야, 이거는 너희들이 우리를 차별해서 망한 거야. 성차별해서 망한 거야. 자유인권이 낮아서 망한 거야. 어차피 이렇게 끝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핵심적인 문제를 얘기하며 항상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거는 왜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거는 너는 차별주의다.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값을 이런 비극들을 불러내게 된 건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저런 기레기들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묵인하는 이제 그 스위트 틀닥들 얘네들이 따지고 보면 뭐 나도 뭐 이게 지분이 있겠지. 나도 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이렇게 나의 사상과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설파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야, 옛날에는 유튜브 이런 것도 없으며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저 기레기들 얘기를 다 듣고 어, 그런가 보다가 이러고 살아왔다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뭐 지금 와서는 뭐 이미 뭐 뭐 이렇게 돼버린 거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결론은 뭐다면 결론은 그냥 이거는 그동안의 결과 값이라는 거야. 결과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문제 그 단어 나 되게 좋아해. 걸즈 캔드 애니티 걸즈 캔드 애니틴인가? 걸즈 캔드 애니틴인가? 어, 그래가 이 마인드로 자유들이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다 해결돼. 그들의 슬로건 그대로. 근데 얘들 항상 반대로 가고 있잖아. 다 할 수 있다고. 뭐 이제 두난리드 프린스에 외치면서 퐁퐁이들 막 찾고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기레기나 언론들은 항상 이거를 또 이제 자남들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매우다는 너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거죠. 이 갯새끼들아 어? 그래갖고 어, 잠깐만 욕하면 너 땅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은 좀 약간 울컥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 욕 좀 해봤다 내가. 그래서 여튼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소개하는데 직업이 뭐예요? 기자다! 그러면 야, 사람 취급하지 마. 앞으로 알았지? 어디 방송국 필요해요? 야, 사람 취급하지 마. 알았지? 그래가지고 항상 말하지? 이 상황까지 나라를 이렇게 망국으로 파국으로 이끌고 온 그 주적이 누군지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기억을 해야 돼. 알았지?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오늘도.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그래! 자여혐험만 해봤다. 참 이게 자여혐한 것도 웃기긴 하다 진짜. 그래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요새 들어서 세상에는 그래요. 사실을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말하면 화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부디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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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